전상천하 엄마독존 드라마 나는 애미다 아싸 득템 B1A4 사인을 득템해서 너무 좋았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늘 나쁜 일이 함께 찾아온다 그날 찾아온 나쁜 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18년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 야! 그만! 야! 야! 너 죽었어! 왜? 나한테 언제인데? 너는 재판다인 줄 알아? 너는 이루어! 나 안할 때인데 재판다인 줄 알아! 형! 나 여자들 싸우는 거 처음 봐 원래 여자들끼리 싸우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? 야! 완전 살걸하지 않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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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을까? 난 김정현 씨! 그만 안해, 그만해! 아니 flux. 야! 너 모든 gereclesства 안 말리bre지? 너 눈 안 까라! 응. 나! 너! 너! 오늘 재판 날인 줄 알아! 야 일로와! 야 일로와! 일로와! 야 너 눈 안 깔아? 이게 정말 뒤질라고! 이게 진짜... 아 누나 누나 그만해! 모숨만 보면 누나가 어서 터지고 갖고 커피 보고.. 나 오늘 뒤졌어, 나 오늘 죽었어, 이리야! 이 말이야, 이 말이야! 왜 그러는 거야, 왜? 아빠, 쟤가 나한테 막 반말하고 그랬어. 그랬어? 너 그러면 안 되지. 언니가 먼저 때렸단 말이야. 그랬어? 아니, 쟤가 너 그러면 안 되지. 아빠, 쟤가 내 화자금을 다 쓴다고, 어떡할 거. 아빠! 그랬어? 사은이, 너 그러면 안 되지. 아빠! 왜 이렇게 시끄러! 여보. 너 이럴 짓 뭐 하는 거야? 아니, 얘가 먼저... 조용히 안 해! 당신 안 말리고 뭐 했어요? 말렸어, 말렸는데... 다들 1층으로 내려와! 당신으로 내려오세요. 아휴, 내가 기가 안 까면 못 살겠네. 얘, 너 지금 나이가 며칠 후 동생하고 싸우니? 엄마, 나 니 잘 데려가는 거지, 어? 아휴, 고등학생이 화장도 하고 내 옷도 막 간대고 얘가 그런다니까? 아휴, 나는 뭐 이러고 싶은 줄 알아? 아휴, 이 나이에 막내 동생 같은... 어디 맡기냐고... 아휴, 열받아, 진짜... 아휴, 진짜... 맞아, 이모. 진이 누나, 상은이 누나 엄청 맞았다니까요? 그리고 상은이 누나, 진이 누나한테 막 야야 이러면서 밥맞아 했다니까요? 야! 봐봐, 봐봐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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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도 질렀어요. 너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? 빨리 잘못했다 해. 나 배고파. 아빠...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. 빨리 잘못했다 하라고, 나 배고파. 너 잘했어, 잘못했어. 왜 나한테만 그래? 아, 언니도 잘못했단 말이야! 넘칠머리하고 저... 이모야, 저 진짜 배고픈데. 밥 먹게. 상 차리자. 네. 왔어, 밥 먹자. 내 배 나가면 없어! 나가면! 상은아, 안 먹자. 안 먹어! 안 먹으면 지만 손해지. 냅두세요. 뭘 예쁘다고 개인 챙겨요. 다 먹자! 아 쩔어. 느낌 있다. 이거 올려야지. 오늘 내 마음에 피가 내린다. 언니와의 싸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. 왜 가족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지. 나는, 나는 정말 몰랐다. 아, 배고파. 뭐야. 난 이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? 전화하고 이런 스틸을 해주고. 저, 과학 숙제로 가족 혈액형 가게도 이거 해야 되는데 혈액형 뭐예요? 삐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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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잘 두드러간다.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나? 네가 생각해도, 내가 잘못했지? 엄마, 응? 자꾸 나한테 막 댄비잖아. 그러니까 난 숨길도 안 해 먹었거든.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과일 먹으라고 할까? 아휴, 냅둬 지가 배고프면 내려오겠지 뭐야 같은 딸인데 나만 혼내고 언니만 이뻐하고 어? 상환이 내려왔네 우리 딸 이리와 밥 먹어 이지 안 먹는다니까 아이고, 저게 배가 덜 고편나 보네 이씨 이씨? 엄마 들었지 이씨? 야, 너 이씨 다음에 뭐야? 그 다음 말이 뭐냐고? 이씨 다음에 뭔데? 어휴, 이게 내가 12살 때 막 태어난 거거든? 이게 죽을라 아, 진짜 하지마 이씨 아휴, 이게 언니한테 어어 아휴, 시 언니 좋아하네 언니가 언니다워야 언니지 또또, 또또, 또또 살아난, 살아난 금방 와서 밥 먹자 아휴, 맞아 이씨 이씨 저거 버릇 확 고쳐놔야 되는데 저거 이씨 아휴, 저런 게 어디서 나왔어? 안 먹으면 밤에 배고파 지지겠지? 안 먹으면 나만 손해잖아 이씨 뭐야 찬밥 먹기 없어? 야 먹기 싫으면 먹지 말든가 뭔 참견이야 아휴, 저게 진짜 좀 말대미 이것들이 그만 싸우라니까 넌 밥 먹을 거면 조용히 먹고 올라가 고기 싫어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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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완전 찬밥 신생의 우유